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커플의 궁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분 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왼쪽 분은 국적 자체가 저희 나라뿐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별도 원래는 남자분이세요. 하지만 제가 사주를 여자분으로 뽑아놨습니다. 이분은 남자의 사주로 뽑게 되면 대운의 흐름과 세운의 흐름에 어떤 중요 사건들,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분이세요. 저는 좀 특이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데요.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주류의 삶을 사시는 분들께서 많이 어떻게 어떻게 저를 찾아오시는 편이시거든요. 이 커플도 역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남자분이세요. 두 분 다 남자분이시고 왼쪽 분은 여자분의 사주로 뽑아야만 디테일한 사건들이 다 맞았습니다. 여러 번 직접 상담 때 만나서 사건을 다 맞춰봤는데 남자로 대운을 뽑았을 땐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다 어긋났고 여자로 뽑았을 때는 신기하게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좀 신기했습니다. 일단 왼쪽 분은 묘월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묘월은 봄이죠. 봄에 태어나신 경술일주분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분은 술월, 즉 가을에 태어난 임인일주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 분은 바로 지금 사주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분이 경금으로 태어나셨는데 양쪽에 지금 보시면 을목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을목들이 을목들이 경금을 탐합니다. 합을 위해서 탐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사실 무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지지에서도 보면은 묘유충이라고 해서 보이죠. 이분 가정사가 조금 불행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해외를 건너가신 분이세요. 원래 고향도 해외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해외는 저희 나라죠. 저희 나라로 건너오신 분이세요. 일단 묘유충이라고 하는 연지와 월지에 충대는 관계가 보이실 거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지셨어요. 부모님 양쪽 분들께서 모두 각각 자신의 삶을 찾아서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사주가 전체적으로 좀 차가워요. 차가워서 겉은 되게 활발하거든요. 겉성격은 엄청 활발한 편이지만 속은 굉장히 우울해요. 외롭고 우울하고 지금 보게 되면 대혼의 흐름도 제가 여자로 뽑아놨는데 사오미 대혼으로 흘러가게 돼요. 현재 대혼이 모호 대혼이기 때문에 이분 지금 20대에 해당하는 이 모호 대혼에 저희 한국에 지금 살고 계시고 실제 건너오신 거는 좀 되셨어요. 이때 건너오셨거든요. 정사대혼 때 저희 나라로 건너왔습니다. 즉 대혼의 흐름으로 보면 화기운이 들어올 때죠. 화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어를 독파했고 저희 나라로 건너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에서는 되게 갈증이 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청간에 있는 이 을목 그리고 월지에 있는 이 묘목 이 목기운이 이분한테는 갈증이 될 수 있는 갈증이 일어날 수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모와 형제들과의 인연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정이 굉장히 깊은 이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지지적으로 묘유층이라고 하는 저 관계 때문에 본인이 살아왔던 고향의 땅이 자신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입지가 못 됩니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소년기, 청년기에 굉장히 정신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고 개인적으로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내셨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을목들이 경을 탐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다가 상당히 뛰어난 언어적인 그 재능을 살리고자 이 술투가 여기서는 좀 돋보이는 재질인데요.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일단 해외로 계속 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오미 대원이 끝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해외로 계속 돌아다니실 것 같거든요. 이 화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닮아있는 사주고요. 오른쪽 분도 오른쪽 분은 남자분이 맞으시고 사주도 지금 남자로 뽑았지만 이 사주 구조에서 보면 인성이 좀 되게 떨어지죠. 표현력도 좀 그러시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갈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금 임인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 인과 시에 태어난 신이 충합니다. 인신충이 지금 바로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년으로 갈수록 조금 입지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은 보통 하시는 일이나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일은 계속 벌릴 수 있지만 마무리가 좀 약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청간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또 이런 관계가 또 보입니다. 서로 극한한 관계가 보이고요. 불가물은 보통 삼각이라고 하죠. 이분도 원래 저희 나라 태생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직업적으로도 지금 보게 되면 해년에 태어나서 수룰에 태어난 관계라서 좀 직업적인 안정감도 떨어져요. 하지만 두 분의 어떤 닮은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알콩달콩 사랑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꽤 오래 사귀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우도 맞으시고 조우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이 월주 기둥의 이 계절을 보는 거거든요. 한 분은 가을에 태어나셨고 한 분은 봄에 태어나셨어요. 궁합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 꽤 오래 사귀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단 두 분 너무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관계상 제가 나쁜 말보다는 두 분의 희망을 좀 빌어주고 싶어서 사주를 한 번 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계속 보내실 것 같아요. 한 분은 화대운으로 흘러가실 거고 지금 두 분 다 흐름 자체가 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 분은 물론 이제 갑신대운에 계시지만 10년 안으로는 다른 대운으로 흘러가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비슷한 타이밍에 서로 만나게 되셨고 서로 같은 점에 이끌리게 되어서 예쁜 사랑하고 계셔서 저는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공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자막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